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장 마치고요. 오늘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방송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저녁 11시 40분이고요. 오늘은 제가 종가단타매매 2개 외도하고요. 수익 물론 2% 이상 났습니다. 2개 종가 불꽃봉 종가단타매매 종목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 중이에요. 어떤 종목이요. 구길제지하고 애쓰모입니다. 구길제지 먼저 볼까요. 구길제지. 여기 보십시오. 여기 불꽃봉 나온 날이 5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여기 월요일날 5월 21일날 월요일날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1340원이에요. 5월 21일날 월요일날 1340원에 매수했어요. 오늘 시초가 2.99% 그러니까 1380원 3% 상승했습니다. 물론 고가는 7.46%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거 잠깐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길제지. 여기 불꽃봉이고요. 옛날 종가에 매수한 거죠. 여기. 종가. 월요일날 종가에 매수해서요. 오늘 여기 시초가. 시장가로 바로 매도했습니다. 3% 수익 내고 매도한 거죠. 구길제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매도법이 우리 그 종가 매매입니다. 종가 매매 3%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또 한 종목 보여드릴게요. 관심 종목 보시면 S모라고 있습니다. S모.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은 요날이 불꽃봉 나온 날 5월 18일 금요일날 나왔습니다. 23.9% 그래서 월요일날 8,950원 종가에 사세요. 오늘 아침 시가 보세요. 3.35% 9,250원 고가는 11%까지 찍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캡처해서 보겠습니다. S모. 우리가 불꽃봉 종가 매매하는 방법은요. 이게 불꽃봉이에요. 여기 종가에 매수하세요. 언제? 3시 19분에 장마감하기 1분 전에 매수하셔가지고요. 요 아침에 시장가로 갭 상승하면 바로 매도하는 거고요. 약간 갭 하락이든지 보합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요 위에 아침 변동성을 이용해서 상승하는 걸 보고요. 3%까지 매도를 좀 더 위쪽에 걸어놓는 이런 방법이 S모 같은 매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장인이라든가 장중의 대응을 단타를 할 수 없는, 장중단타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이러한 종가 단타매매법, S모하고 9일 제지, 9일 제지하고 S모 갖고 이렇게 수익을 낸 거고요. 오늘 잠깐 검색식을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 캡처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중단타매매는요. DB를 첫 번째 했고요. KNN을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장중단타매매는 전업투자자를 위해서요. 할 수 있는 전업투자자 장중단타매매입니다. DB하고 이거 물론 전부 2% 이상, 2% 이상씩 전부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장중단타매매 3% 두 개 하고요. 그럼 6%죠. 이거 2% 세 개니까 6% 도와 12%의 수익을 내고 오늘 마감을 한 겁니다. 오늘 지수도 보앗권에 있었고요. 별로 그렇게 활발한 장세는 아니었는데 한번 어떻게 장중단타매매를 한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DB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DB 여기 보시면 DB 같은 경우에 10분 봉으로 보여드릴까요? 10분 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5월 23일이고요. 이거 보시면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요. 여기 매도하는 이런 여기가 오늘의 저가예요.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 바로 전에 매도했던 겁니다. 여기 한 2%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제가 이 정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DB라는 종목이에요. 이거 갖고 장중단타매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당일 저가를 찍는 것을 저가를 확인하는 검색식을 갖고요. 그 조건을 갖고 포착이 됐을 때 바로 매수해서요. 전량 매수해서 매도하는 이런 방법이 장중단타매매법입니다. 이런 단타매법이라든가 종가단타매법, 시초가단타매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6월 9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해와역 4번 출구에 있는 대학로 토지에서 회비는 5만원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종가단타매매 또 장중 전업투자자를 위한 이런 단타매매법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또 블로그 밴드 이런 곳에서 불꾼봉이라고 불꾼봉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료입니다. 가입하시는 거에요. 밴드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꾼봉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수락해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 있는 밴드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불꾼봉 비법서가 있어요. 20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비법서로 이러한 종가단타매매 시초가단타매매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중단타매매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배우실 분들은 1대1 교수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은 기법들 배우시고 싶은 분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특강하는 시간이라든가 1대1 교수비라든가 비법서라든가 또 단톡방 또 밴드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 밤에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이거 듣느라고 또 고생 많으신데요. 내일도 장 시작합니다. 또 내일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장 끝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